안녕하세요. 저는 KS 규격 단체 인증 다이아몬드 가이드북을 설명드릴 사단법인 한국기금속판매업 중앙회의 차민규 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KS 규격 단체 인증 다이아몬드 가이드북은 주얼리 소매점에서 다이아몬드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다이아몬드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고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작한 책자입니다.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매점 사장님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자 준비하였으나 코로나 사태가 4단계로 격상되어 부득이하게 화상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다이아몬드 시장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한때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다이아몬드 소비가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전체 주얼리 시장을 이끌어 나갈 다이아몬드 시장은 침체에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 수요를 명품 시장에 고스란히 내주고 있습니다. 원인은 다이아몬드 시장이 왜곡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감정기준에 근거한 감정보다는 자체감정이라는 명목하에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급의 감정으로 감정서를 발급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으며 같은 등급으로 발급한 감정서라도 각 감정서 간에 가격 격차가 발생하고 감정서별로 등급이 발생하는 이상한 감정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제 감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되고 그 손해를 소매점이 떠안게 되자 소매점들은 GIA 다이아몬드를 찾게 되고 GIA 다이아몬드가 많이 공급되면서 토종 감정원들은 존폐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GIA 다이아몬드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 감정으로 피해를 본 소매점들의 학습효과 때문입니다. 소매점과 소비자가 국내 다이아몬드 감정서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GIA 다이아몬드를 왜 선호할까요? GIA의 감정기준은 국제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감정하고 재감정시 오차를 최소화하여 업자들로부터 먼저 신뢰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감정원은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GIA처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기준으로 감정기준을 바꿔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소매점도 변해야 합니다. 봉인된 감정선호는 다이아몬드와 감정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를 위해 소매점에서 먼저 다이아몬드를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고 판매를 해야 합니다. 갈수록 소비자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소매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 책자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연 다이아몬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자연에서 만들어진 천연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이아몬드다 라고 하면 천연 다이아몬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합성 다이아몬드, 신세틱 다이아몬드, 레크로운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이 합성 다이아몬드는 실험실이나 공장에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다이아몬드입니다. 합성 다이아몬드 감정서를 발급하게 되면 반드시 한글로 합성 다이아몬드로 표기하도록 2019년 한국기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와 한국다이아몬드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기금속 판매업중앙회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업계에서 결전된 사안을 회원들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시는 GIA가 다이아몬드의 품질평가를 위해 제정한 시스템으로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다이아몬드를 감정할 때 사용되는 보편적인 기준입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4가지 항목으로는 중량, 캐럿, 색상, 컬러, 투명도, 클리어티, 커트로 교정하고 있으며 각각 단어의 첫 글자인 C를 따와 포시라고 합니다. 먼저 다이아몬드의 중량인 캐럿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중량은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측정되는 전문저울로 측정하여 소수점 셋째짜리의 숫자가 8인 경우는 버리고 9인 경우는 올리게 됩니다. 반행하는 감정서에는 소수점 둘째짜리까지만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0.998캐럿은 0.99캐럿이 됩니다. 소수점 셋째짜리 8을 버리게 되죠. 0.999캐럿은 1캐럿이 됩니다. 소수점 셋째짜리 9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0.99캐럿과 1캐럿의 시장에서의 가치는 차이가 납니다. 현재 부와 리가 캐럿과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부와 리는 법정개량 단위가 아닌 만큼 캐럿으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즉 삼부오리라는 명칭보다는 0.3억캐럿이라고 해야 법정개량 단위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이아몬드의 색상인 컬러입니다. 색 등급은 D컬러에서 Z컬러까지 23등급으로 구분되며 공인된 기준석인 마스터스톤과 비교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GIA에서 컬러 등급을 D부터 시작하는 것에 몇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D로 시작해서 D부터 시작했다는 이야기와 GIA가 체계화된 감정 등급을 만들기 전 다이아몬드 딜러 간에 서로 A등급, B등급, C등급을 사용하면서 주관적인 판단으로 시장에서 혼란이 오기 시작하자 기존의 A, B, C와 다른 개념의 D부터 시작했나는 개념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명도입니다. 투명도는 인클루전과 블레미쉬가 보이냐 보이지 않냐로 등급이 결정됩니다. 인클루전은 다이아몬드 내부에 보여지는 내포물이고 블레미쉬는 다이아몬드 표면에 보여지는 흠을 말합니다. 내포물이 적을수록 흠이 없을수록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높게 평가됩니다. 투명도는 FL등급에서 I3까지 11등급으로 구분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FL등급은 숙련된 감정사가 현미경이나 루프로 다이아몬드를 10배 확대했을 때 내포물이나 흠이 안 보이는 정도입니다. IF등급은 다이아몬드를 10배 확대했을 때 내포물이 안 보이고 흠이 거의 안 보이는 정도를 말합니다. VVS등급은 다이아몬드를 10배 확대했을 때 내포물과 흠을 찾기가 매우 힘든 정도를 말합니다. VS등급은 다이아몬드를 10배 확대했을 때 내포물과 흠을 찾기가 다소 힘든 정도를 말합니다. SI등급은 다이아몬드를 10배 확대했을 때 내포물과 흠을 찾기 쉬운 정도를 말합니다. I등급은 다이아몬드를 10배로 확대했을 때 내포물과 흠으로 인해 매우 지저분한 정도를 말합니다. 다음은 다이아몬드 연마 형태인 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커트는 연마된 모양에 따라 라운드 컷, 페어컷, 마키즈 컷, 오펄 컷, 하트 컷, 에메랄드 컷, 스퀘어 컷, 바켓 컷 등으로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라운드 컷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트는 연마 비율, 대칭성, 연마 상태를 기준으로 엑셀런트, 메리 굿, 굿, 페어, 푸어의 5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상으로 다이아몬드 가치를 결정짓는 포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포시 이외에 다이아몬드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형광입니다. 다이아몬드 형광은 다이아몬드가 자외선에 반응하여 자체적으로 발광을 하는 것으로 다이아몬드가 뿌옇게 보이는 현상 때문에 다이아몬드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고 다이아몬드 형광기에서 반응을 합니다. 최근 다이아몬드의 형광 반응은 합성 다이아몬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천연 다이아몬드만의 독특한 특성이므로 형광 다이아몬드는 곧 천연 다이아몬드란 증거다 라는 업계 언론 기사 내용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LDH 다이아몬드입니다. LDH는 레이저 드릴 홀의 약자로 레이저로 구멍을 뚫어 다이아몬드의 내포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천연 다이아몬드에 인공의 힘을 가해서 상태가 좋게 만든 처리된 다이아몬드입니다. 인위적으로 내포물을 제거하여 다이아몬드 상태를 좋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의 처리 내용은 감정서에 반드시 표기해야 되고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소비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처리된 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와 당연히 가격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트리플 엑셀런트입니다. 트리플 엑셀런트는 커트, 표면 광택, 대칭 이 세 가지 모두 최상급인 엑셀런트로 연마된 다이아몬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트리플 엑셀런트로 연마한다는 것은 고도에 숙련된 다이아몬드 연마사가 많은 시간을 두고 연마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다이아몬드 중량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트리플 엑셀런트 다이아몬드는 최상급 연마 상태로 비싼 가격에 판매될 수 있지만 다이아몬드 중량이 손실되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 중량의 변화는 곧 가치의 변화입니다. 만약 0.999캐럿의 다이아몬드를 무리하게 트리플 엑셀런트로 연마하여 0.998캐럿이 되었다면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잘 이해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다이아몬드 감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감정은 다이아몬드 가치를 등급으로 표시해주는 중요한 작업으로 숙련된 감정사에 의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제 다이아몬드 기관은 대부분 동일한 감정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 기준이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그 차이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금과 같이 국제적으로 고유의 가치를 인정받는 품목으로 국제적인 감정기준을 적용한 감정방식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어서 KS 규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KS는 Korea Industrial Standard의 약자로 산업표준 심의회와 조사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제공한 우리나라 국가표준입니다. KS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소비자가 소비하는 물품의 품질에 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연마된 다이아몬드 감정에 대해 KS 규격은 KSD 2372에 명기되어 있으며 극제 규격인 ISO를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KSD 2371의 내용은 다이아몬드 나석의 감정에 관한 용어, 정의 및 분류 감정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KS 규격 단체 인증 다이아몬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KS 인증과 KS 규격 단체 인증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KS 인증은 국가표준에 따라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임을 KS 인증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는 법정 인증 제도입니다. KS 규격 단체 인증은 국가가 제정한 KS 규격 다이아몬드 감정 기준을 민간에서 적용하고 정부에서 설립 인가받은 사단법인 등을 통해 관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감정에 대한 KS 규격 KSD 2371은 국제기준 ISO를 근거로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KS 규격 단체 인증 다이아몬드의 책임제 감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의 많은 다이아몬드는 동일한 감정 등급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감정원에 따라 커다란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국제기준의 감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기금속판매업중앙회에서는 KS 규격 다이아몬드 단체 인증제도를 도입하였고 참여하는 감정원은 정기적으로 수시로 철저히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KS 규격 다이아몬드 단체 인증제도는 국가산업표준인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하여 운영됩니다. 감정서는 다이아몬드와 확인이 가능하도록 비봉인합니다. 공정한 운영을 위해 감정특위에서는 참여감정원에서 발급한 감정서를 랜덤 방식으로 선별하여 감정원 간 교차감정을 통해 그 결과를 토대로 참여감정원을 수시로 관리합니다. 감정결과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감정특위에서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와 소매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S 규격 다이아몬드 단체 인증 참여기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금소 판매업 중앙회는 KS 규격 다이아몬드 단체 인증제도를 총괄 관리하는 단체로 1967년 상공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을 승인받은 이후 55년간 전국 9개 지부, 83개 지혜 등 전국 1만여 소매점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국내 주얼리 업계 최대의 단체입니다. 매년 기금속 제품의 함량 조사와 다이아몬드 감정 등급 조사를 통해 유통질서 확률과 소비자 보호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 상담실과 기금속 감정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S 규격 다이아몬드 단체 인증 참여 감정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다이아몬드 감정원 중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정한 KS 규격 KSD 2371 연마된 다이아몬드의 감정 감정 기준을 준수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는 감정원은 주식회사 미래보석 감정원, 주식회사 한미보석 감정원, 서울보석 감정원입니다. 한국기금속 판매업 중앙에는 KS 규격 단체 인증 다이아몬드를 구매한 소비자와 소매점이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매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S 규격 단체 인증 다이아몬드 가이드북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장기적인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특히 전국의 1만여 소매점 사장님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본 책자가 소매점 사장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다이아몬드를 판매하는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가이드북의 발간과 설명회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서울지올리지원센터 감정지원팀과 KS 규격 다이아몬드 단체 인증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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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